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어느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게 명량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 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내 일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야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감사,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암성한 말씀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다 공의만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서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암성 구절이니까 아 맞아 법대로 살아야 돼. 그럼 다시 또 은혜 없는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오늘 말씀은 재판관을 향한 말씀이에요. 암성 구절은 6장 오늘 18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3절까지의 말씀은 재판장을 향한 말씀인데 이제 1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리더들이 서야 하는가 그리고 그 리더들은 어떤 자세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장에다 막 자기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또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왕도 나오는데 또 왕을 자기에게다 막 적용시키면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 말씀은 그래서 제가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아마 다음 주일에는 약속의 땅의 리더십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이것은 소유격인데 소유격에도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주격 소유격 또 소유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뭘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묶여져 있냐면 원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복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알고 거기에 상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원약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알아서 한번 해봐. 그건 원약이 아닙니다. 원약은 쌍방간이죠. 아무리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었다고 해도 서로 간에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새벽이지만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의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리더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선진국 그리고 전통과 문화가 있는 민족이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집을 잘 짓거나 농사를 잘하거나 물건을 잘 만들거나 그런 것은 드러난 결과이고요. 대개 그런 나라나 민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철학이 있죠. 철학이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철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생각의 근간이 있다는 거죠. 즉 형이상학이 있다는 말입니다. 형이상학 그거 뭐하는 건데요? 국 끓는 데 넣는 수프인가요? 아니면 집 짓는 데 바르는 시멘트인가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질서 그게 형이상학이죠. 그래서 고등정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생명과 삶에 대한 분명한 줄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형이상학 중에 형이상학이죠. 칸트에 내려오기까지 모든 서양의 철학은 바로 하나님과 이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형이상학의 기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속에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형이상학 그를 우리 가운데 세우는 거죠. 어디에서 누가 무슨 철학 얘기 좀 한다 그러면 그러면 솔깃한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멸시하는 이들 이는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줄을 어떻게 긋고 또 어떻게 집을 짓고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통행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런 것을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형이상학을 지키는 거죠. 그 백성의 정신 그 백성의 생각 그 백성의 도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리고 그분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16장에서 18장에 이르는 리더의 내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는 재판관이고 둘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고 네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고 지키도록 하는 그 기준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는 것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재판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형 판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성에서 악을 제해버리라 그건 마치 부패한 음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 생명만능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악이 선을 인질로 삼아요. 어차피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어차피 다 살게 하는 거 아니냐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생명만능주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명을 살게 해야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악센 사망입니다. 아, 그거 옛날 얘기라고요? 십자가 은혜로 다 이미 그거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죄를 범해도 다 산다고요? 우리 아들은 부정 저질러도 살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이미 그런 거 지나갔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나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아닌가요? 구약성경은 사형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휴머니즘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형제도 반대였습니다. 그 끔찍하고 인간과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는 사형제도는 반대다. 천부인권론인데 인간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정교한데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보금 안에서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게 됐어요. 그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생명을 생명답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생명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에다 물을 타도 물에다 술을 타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것은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성 중에 너희들의 공동체 무리에서 악을 제하라.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서신 고린도서에서 악한 일을 공동체에서 추출하고 제하라. 이 말씀에 시험을 봤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보금전화로 다니는 그들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언젠가는 깨끗해지겠지 하고 한없이 어지럽히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 그렇게 결벽증 공의로 살지 않아 아니죠. 곰팡이가 피어서 아이들 건강을 해칠 겁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는 곳에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성도들의 자세도 다 깨져 있는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는지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요즘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 같애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보금의 한 면은 뭐냐면 죄를 결코 참으실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입니다. 보금의 다른 양면은 그러나 그 공의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 사면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보금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면 공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으로 제하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 얘기예요. 재판관은 공의를 따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자기들끼리 아무리 서로 좋아도 우리끼리 사랑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서로를 용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말렛 족속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음란을 행했던 모합 사람들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야 하는 거죠.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도 그 언약과 관련된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언약의 모범을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모범을 세우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기준을 밝혀주는 것은 선지자들이죠. 왕은 그 언약의 기준을 행하도록 통치하고 지켜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리더가 주어진 기능직은 엄청 잘하는데 인격과 태도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다. 그거 후진국에서 못 살 때 얘기입니다. 그죠? 건축감독관은 시멘트만 잘 바르면 돼. 자제만 관리 잘하면 돼. 그런데 엉망진창이야. 일과 끝나면 그런 인간이 따로 없어. 여러분 근본 없는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리더라면 그 사람이 종교적인 리더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틀과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리더십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는 울기만 해도 배가 고픈 거야. 잠이 잠이 오는 거야. 잠투정을 하고 엄마한테 때를 쓰고 멋대로 굴어도 어 얘가 지금 뭐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돌이와 그리고 리더의 돌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언제나 피해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 앞에서 그가 단정히 행하고 리더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투정 부리니까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서 무조건 코앞에다 갖다 밀어내고 벽에다가 발자국을 내든지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든지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은 여러분 리더로 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휴 제가 원래 조금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죠. 가르치지 못한 잘못은 분명할 겁니다. 자먼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당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매출하기 다 먹고 전쟁에도 이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줄로 분명하게 질서가 잡힌 삶을 살아내고 거기에는 백부장 천부장이 서고 지파에 두령들이 설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적절한 리더들이 배치되어서 분명하게 낯과 같이 밝고 단정하게 성부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항상 옛날에 시골에는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유가 못살기 때문이고요. 정서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 자녀들 농사질때 보면 그래요. 젊은 가정들이 아이를 낳는데 농사짓고 일하고 바쁘면요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유머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애 넣고 그냥 햇빛만 가려서 하루 종일 놔둬요.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하는데 요즘 사춘기만 애들이 센시티브하고 예민한 건 아니죠. 인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정성과 배려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또 가난한 살림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시골에서는 성경의 얘기처럼 귀신 들렸다. 그리고 가서 기도원에 데리고 나서 새소슬로 묶어놓고 기도원에서 하는 게 뭐예요? 무인과 기도원에서 신경안정제를 주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요 신경안정제 국적불명의 신경안정제 덕한 것들을 멍땅 매겨가지고 거의 흐물흐물 식물인가 처럼 만들어놓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때려요. 그게 우리 조선 천하의 기도원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들의 혹세무민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성경가정에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어떤 성폭력을 당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고생을 했는지 돌보지 않는 그런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곳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자매는 시집을 갔는데 그런 정신질환이 드러나가지고 소박을 맞았어요. 보내버렸어요. 쫓겨나서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또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아마 유전적인 문제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요.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마음의 고생이 컸고요.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장로님들에게 데리고 가기도 하고 데리고 가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방치됐고 그리고 신경안정제로 오랫동안 이렇게 무뎌졌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정신질환을 부모들이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 신경안정제를 어디선가 얻어다가 먹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담배도 준다는 거예요. 담배도 약간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보면 한결같이 정리가 안 됐고 더럽고 비위생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벽증으로 자녀를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원약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재판관이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니들 다 죽었어. 그런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똑바로 짓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돈하는 사람도 또 따로 있어야 돼요. 모범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안되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요. 그곳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목표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구나. 집안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뭔가가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정상적인 생명과 정서적인 것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같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관계가 철저하게 어긋나 있고 그 밑에서 아이들은 이 압수어드한 부조리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자라요. 그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생각 또 위기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은혜가 또 그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에서 다 안 돼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고 그 말씀 안에 자라는 걸 질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도 내가 가르치는 만큼만에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교육시킬 거니까 너는 걱정도 하지 마. 아니요. 그 부모의 정신수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가르치게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입니다. 부모가 역할은 하지만 부모가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도 아픔은 오고 어려움도 오고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다 부모 잘못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장애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친한 교인들이 아 목사님 삐지셨나요? 내가 왜 삐져요? 뭐 교자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 안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삐지는 거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삐진다는 건 뭐냐면요.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어요. 인격장애가 있어요. 한국인이 가진 인격장애가 있어요. 해결 못한 상처가 있고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고 더군다나 이중문화를 겪는다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스러쳐 놀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본다면 그 엄청난 것들 물론 우리가 자책하고 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바로 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인격장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죠? 시인하고 나아가야 되죠. 시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서 죄를 수순해 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을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교인들이 또 어떻게 묵상할지 모르겠어요. 처죽일진이라 그걸 또 어떻게 묵상할지 모르겠어요. 악을 재하여 버리는 거예요. 악을 재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와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새벽이나 밤에 가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한 사람을 치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냥 뺑소니 쳤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만명을 전도해고 선교지 가서 살다 왔어도 사람 치고 뺑소니 했다. 그건 파리 치한 거고요. 범죄행위고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우리 교인하고 아는 사람이야. 아이고 당신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내가 통쳐줄 테니까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네가 다른 생각 할 거 없어.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오케이 잘못했습니다. 와 세상에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도 도망가네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임파동 거기에 대해서는 죄값을 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죄값을 치를 것이냐 거든 맥드날드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그레이스 터치 목회 잘하다가 여비사하고 불륜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에서 쉬쉬하고 덮어요. 어디어디 사람들처럼 아니요. 그 교회가 교인 전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사랑하고 그가 그 소명감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위원회가 해서 슬럼가에 가서 3년간 봉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용서할 거라고 그 대신에 반드시 사모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사모님은 무슨 죄가 했어요. 그래도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슬럼가로 보내서 3년 동안 봉사를 시켰어요. 그들이 공개하고 공개했습니다. 뼈아프게 회개하고 또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이스 처치가 그 목사님을 다시 제청빙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성적인 기질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제청빙했어요. 다시 제청빙된 그레이스 처치에 가서 거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스턴에 유학 갔다가 그 교회에서 그때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 정말 진정한 복음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말씀들이 그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아가 내 안에 있는 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나를 만지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잊으시면 안되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더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씀에 대한 나눔하고 거기에서 1절만 해야지 2절 들어가면 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만과 또 나의 억눌린 마음이 나와요. 제 아내는 오늘 교육자들하고 회의가 있어 그러면 항상 한마디 덧붙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김없이 많이 하게 되죠. 장애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리더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장애예요. 걱정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러는 것은 아니고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장애입니다. 적게 해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많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실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재판관 얘기로 시작해서 여러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구별이 분명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속의 땅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입니다. 살 곳인지 못 살 곳인지가 구별이 없는 곳 광야입니다. 이곳이 강이 지나던 곳인지 아니면 걸작이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약속의 땅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이 빠지는 하수구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하고요. 먹는 식수가 구별되어야 하고 잠을 잘 것과 그 다음에 잘 수 없는 한 대가 구별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구액짓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혼돈스러운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가 누구하고 결혼하는지 알 수도 없이 되어가는 이 세상은 다시 광야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